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산사 저 감나무에요. 까치밥으로 남겨져 있는 몇 개의 감이 마치 덩그러니 마지막 한 장으로 남겨져 있는 금년의 달력과도 같이 썰렁함을 안겨준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새 백설이 온 산야를 뒤덮고요. 몇몇의 참새들이 턱을 괴고 봄을 기다리는 때가 든 것인지 돌아보면 별로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한 해가 기운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날이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얼굴의 생김새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해도요. 우리 얼굴의 표정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불자님들은 능히 미소 짓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236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칠정래 가운데서요. 다섯 번째 문구인 지심규명 내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성 중에서 그래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설법할 당시에 부축했던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으로부터 1200모든 큰 깨우친 아라한의 한량없는 대자 대비하신 성현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의를 합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16성인 500성인 또 스스로 깨우치신 독서 그리고 1200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간혹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부처님 10대 제자가 누구누구예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10분을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또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한번 10대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문구에 머물는데요.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전에 기독교 생활을 한 7년 한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 제자는 열두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는 열두 제자인데요. 예수님이 지목을 해서 열두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10대 제자는요. 부처님께서 지목에서 만드신 제자들이 아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가장 훌륭했던 부처님의 제자가 누구였는가를 따져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10분을 선정해서 10대 제자다라고 해서 명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부처님께서 내 10대 제자다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3자, 후세의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장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는 훌륭했다 해가지고 지목을 하신 그 10분이세요. 보편적으로 부처님 그 10 제자 가운데는요. 가장 먼저 사리불 존자가 있어요. 사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리불 존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제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가 제일이었다.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였다. 반야심경과 법화경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 보면은요. 마하바나바라밀다신경 관자제보사행심 바나바라밀다시 조견오원개공도 일체구의 사리자 하고 나오지요. 또 법화경의 주인공이에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무궁무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가 무궁무진해서 지혜가 제일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혹이나 어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일인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리불 존자하고 목권년 존자하고는 어려서부터 친구였는데요. 싼자의 밑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같이 출가를 하게 되죠. 바로 마사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왕사성에서 탁발하고 있을 때 너무나 그 귀품이 대단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분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인품이 대단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아사지에게 질문을 하니까 아사지가 답변을 했어요. 저는 샤가모니이라고 하는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리불 존자가 그럼 그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사지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사리불 존자가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저희가 평소에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도 괜찮은지요? 물어가지고서는 아 좋지요? 라고 하니까 사리불 존자가 바로 자기네 그 수행처에 그때 외도였죠. 와가지고 목련 존자하고는 출가를 같이 한 친구인데요. 목련 존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목련 존자 그럼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산자에 밑에 있던 제자 250명이 그러면 우리도 모두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전부 떠나게 돼. 이래서 부처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산자에 밑에 있던 250 제자가 전부 떠나오니까 나중에 산자야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자살을 했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바로 사리불 존자가 마모권년하고 같이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요. 목련 존자다 하는 것은 마모권년이다 라고 하는데 신통제일이다. 신통력이 아주 제일이었다. 부처님과 같이 육신통을 했다. 여러분들 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리가 보이고 훤히 들리고 보이고 이게 신통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통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한 뜻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4선의 어떤 경제에 오르라 가지고 3통을 했어요. 3통.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신통력이 천안통이란 말이죠. 천안통. 천안통을 터득하고 또 조금 더 있다가 바로 숙명통을 얻었어요. 숙명통. 그 다음에 아침에 햇드는 것을 보고 누진통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3가지 신통력을 했어요. 그래서 4선 3통을 하셨는데요.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신통력이 천안통이 아니고요.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인과, 연과, 과, 인연과, 인과법에 대해서 터득하셨다. 이게 천안통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런 인과의 이치를 터득한 것이 천안통이에요. 인과의 이치를 터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터득하셨어요? 엄력에 대해서 터득을 했어요. 엄력.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화음경이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암경을 했고 암경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니까 방금경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되면 잘 산다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몸을 바치고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련하다 해가지고 지혜롭게 엄력을 쌓아야 되지 않냐 해서 반약경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약경을 하고 반약의 꽃을 이룬 게 바로 법의 꽃을 이뤘다 해서 폭파경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열반경인데요. 아암을 판련하고 방등을 판련하고 반약을 21년하고 법화를 판련하고 그 다음에 열반경은 하룻밤낮을 하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35세에 득대를 해가지고요. 21일 또는 37일을 화음경을 설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 해가지고 아암을 판련했어요. 그러면 43까지 아암을 했다는 얘기고요. 숙명을 판련했다는 것은 51까지 했다는 거고요. 아니 방등을 했다는 것은 51까지 했다는 얘기죠. 반약을 했던 것은 21년에 했으니까 72까지 하고 마지막 8년을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법화를 하셨는데 부처님이 암을 설한 게 바로 뭐예요? 인연과법이에요. 인연과법입니다. 그게 바로 천안통에 의해서 설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력에 대해서 설한 것이 방등경입니다. 방등경. 이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에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엄력에 대해서 설을 하셨던 거예요. 숙명통에다 뭐 해서 숙명대로 살고 우리가 팔자대로 살고 운명대로 살고 그거 아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과가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정승 팔자를 가졌다 해도 놀면 그지가 되는 거고 그지 팔자를 가졌다 해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면 정승이 돼요. 어떤 분들은 스님 사주 팔자에 관운이 있는가 없는가 좀 살펴봐 주세요. 관운이 있어도요. 공부만 하면 떨어집니다. 또 관운이 없어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인연의 이치예요. 이게 천안통이고요. 엄력이에요. 얼만큼 오랫동안 공부를 했느냐 합격할 만큼 했느냐 떨어질 만큼 했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이라는 거예요. 요즘 입사를 맞이해가지고 저한테 와서도 스님 우리 애기 입시에 좀 합격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셔요. 근데 저는 사실 입시 합격 기도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합격 기도를 해도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요. 기도를 안 해도 붙을 사람은 붙는단 말이죠. 또한 부처님이 합격하라고 기도해라 하는 거 하시지 않았고 떨어지라고 기도해라 하는 거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데 붙을 만한 뭐예요? 업을 만들어 놓으면 붙는 것이고요. 떨어질 만한 업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이에요. 업력이에요. 그 다음에 누진통은 바로 뭐예요?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누진통이에요. 연기법 여러분들 12연기법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눈기 고요몸 듯이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내가지고 고통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유전연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누구나 우리는 유전연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고통을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탐진치를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눈기 고요몸 듯이란 말이죠. 그럼 눈기 고요몸 듯의 육식의 작용을 없애버리면 본래 공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러면 고통이 없어져요. 이것을 돌아올 환자 멸할 멸자 환멸 연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연기법의 이치 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이치 또 어떤 조건과 상호작용이 움직이느냐에 따른 인연의 관계 또 누구하고 관계해야 되느냐 하는 상의상관법의 이치 이런 연기법을 갖다 우리는 무진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께서 하신 신통력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몽년존자라는 약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육신통의 수의자이고요. 바로 여러분들 우란분경에 보면 부상장자가 그러잖아요. 왕사성 부상장자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바로 뭐예요? 나복이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는 결국 재산을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아버님 오백승제를 지냈는데 써주세요 하고 어머님한테 부탁하고 청재부인한테 3분의 1 가지고 어머님 생활비로 쓰세요 부탁하고 3분의 1 가지고 무역을 하러 나갔다가 10년 만에 한 100배는 벌어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아버님 오백승제를 지내라고 하는데 하나도 지내지 않고 엉뚱한 짐승만 맨날 살해하고 가축을 잡고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관족에 떨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 무관족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부척을 받고 부탁을 하고 해서 움직인 것이 바로 목련경 아니예요. 우란분경 아니예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보면 어머님께 기도를 해서 금강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무관족에서 흑암족으로 떨어졌다 흑암족에서 다시 악위가 됐지 않았어요? 악위가 되었을 때 산생이명을 너무 많이 죽여서 죄를 졌으니까 부처님께서 구제를 하려면 방생을 많이 해라 했어요. 그래서 목련종자가 방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 죄를 다 벗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왕사상에 개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어머님은 금강생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침 안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스님이 1200명이 되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어머님 공덕으로 해서 1200 스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1200 스님께 의복을 불살해라. 그럼 그 공덕으로 금강생을 할 것이다. 왜? 어머님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공덕으로 해서 갚으면 금강생 된다는 것이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해서 금강생 시킨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천도사상 보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 세상에서 진업 때문에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공덕을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세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공덕을 쌓아주는 거 이게 바로 천도사상이에요. 은행에 여러분들 빚을 진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신용불량 안 되지 않아요? 바로 그 공덕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금강생 되는 것이지 그 돈은 갚지 않고 공덕은 갚지는 않고 극랑생 되십시오 되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극랑생 되는 건 아니죠. 바로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란 문경이 나왔고요. 천도사상이 여기서 비로시됐죠. 그 다음에 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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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인 마 가사파 존자죠. 마 가섭 존자 부처님 생에 보면 가섭이라는 분이 세 분이 나와요. 세 분이 나오는데 이 가사파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마 하자를 붙여가지고 마 가사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총 다섯 분이 나오는군요. 가사파 삼형제하고 기원정사에 또 있는 가사파가 하나 있는데 다섯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부처님 제자로 훌륭하기 때문에 마하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 가사파라고 그러는데요. 두타 제일이다. 소욕지족의 두타 행을 실천했다. 소욕지족 욕심이 적고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컸다. 그래서 두타 제일이다. 부처님 열반 후에 교단의 상수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리불 목련 존자는 부처님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 한 1년 정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하자파디도 당신이 눈을 뜨고 부처님 돌아가시는 걸 못 보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가 돌아가셨는데 사리불 존자는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가서 어머님을 교화를 시키겠다 하고 어머님을 교화시키고 자기 태어난 방에서 오른쪽 손을 땅에 짓고 열반을 했고요. 목련 존자는 포교를 나갔다가 바로 포교나가서 불의에 바라문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하가섭하고 안안하고 해서 20여 년 불교 교단을 이끌었지요. 선중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받은 1조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마하가섭하고는 3차 전심이 있죠. 다자탑 전반분자 여마미소 또 곽식상무 해가지고 부처님의 선법을 가장 먼저 받은 제1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번째로 이제 안하율 존자가 있는데 안하율 존자는 천안통이 제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눈을 멀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법문할 때 졸다가 꾸중을 듣고서는 두 번 다시 내가 잠을 안 자겠다 해가지고 서운을 써서 잠을 안 잤다고 그래.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천안통의 대가였단 말이죠.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천안통의 대가냐. 여러분들 천안통은 훤히 보이는 걸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천안통을 얻었냐. 천안통은 바로 뭐예요? 인과의 치여요. 인과의 치. 바로 지혜의 눈을 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천안통을 얻었고요. 수보리 존자가 있는데 수보리 존자는 해공이 제일이다.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금강경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공의 이치를 분별하는 데 최고였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반야경의 일종이죠. 반야경 6배 한 20분 가운데 470몇 품인가 해당이 되는 게 금강경인데요. 금강경도 결국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공의 이치를 분별하는 데 최고였다. 다음 이제 불운하 존자가 있어요. 불운하 존자는 바로 설법의 제일이었다. 불법을 광설을 하고 의리 분별하는 데 최고였다. 옳고 그런 이치를 분별하는 데 최고였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포악한 수로나국에 부처님 허락을 받고 포교전법을 받아 결국 500명 정도 귀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거기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바로 수로나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가전 연존자가 있는데요. 논의 제리다. 국왕의 명으로 부처님을 영접하러 갔다가 법을 듣고 출간 사람이 왕의 명으로 부처님을 영접하러 갔다가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간 사람인데 교리를 논의하는 데 최고였다. 교리를 논의하는 데 그래서 논의 제일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우파리 존자인데요. 우파리 존자는 이발사 출신이었죠. 샤카족의 왕실 이발사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이었지만요. 계율을 가장 잘 지켜가지고 바로 직의 제일이다. 그래서 율장의 제1인자다. 일조다에서 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라후라 존자인데요. 라후라 존자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밀행제일이었다. 교리를 익히고 계율을 잘 지켰고 남몰래 선행에 가장 많이 앞장섰다. 밀행제일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26년 동안 시봉한 안한다 존자 있죠. 안한다 존자는 다문제일이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처님 옆에서 그 다음에 선종의 이조다. 왜 이조냐. 마가사파 존자가 여마미소 때문에 결국 선의 일조가 됐는데 마가사파 존자에 이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불교를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선종의 이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26년간 모시고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예요. 제1결집 때 부처님의 본문을 외워내서 경전을 결집했는데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이따 왕사성 7역굴에서 제1결집을 했죠. 경전을 거기에 500비구가 모여가지고 해서 500결집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두타제일인 마가사파가 상수제자가 되고요. 또 지계를 가장 잘 지켰던 우파리 존자가 증인이 되고 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일일이 다 송출을 해서 이 법이 여러분들 다 들었느냐 안 들었냐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라고 한 것만을 통과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경전 제1의 결집인데요. 제일 처음에 경과 유래의 결집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부처님 10대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섯 번째 한국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에도요. 마음에서는 항상 심한 비바람이 몰아질 때가 있었다 또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문득 어느 때는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완벽한 삶을 산다고 노력을 하다가도요. 때로는 만사가 굳이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의 과정 뒤에는요. 또다시 새로운 날개짓으로 희망을 품는 그러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을 바탕 삼아서요. 내일의 환한 미소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